진짜 썸남이든 괜찮은 남자랑 만나서 진짜.. 2019년 최고의 한국인은 킹생충 보면 돼요 공감대가 바로 생겨서 대화가 끊길 일도 없고 대화 주제 많아져서 진짜 썸남이랑 진짜 괜찮은 사람이랑 티티타카 오지게 할 수 있어 킹생충 더 레전드 갓! 한국영화 2019 왜 안 봤어요? 촉촉이랑.. 아 뭐예요 또.. 촉촉이님은 안 봤다고 하시는데요? 누구예요? 아 지금 어그로 끄는 거잖아요 그 비 그 매니저 방송 잘하잖아 느껴지잖아 다 방송 봤죠?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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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싱이님.. 근데 곰탕이 뭐예요? 푹 고와가지고 곰고기 알죠? 곰.. 국국곰.. 배요 곰고기를 한.. 진짜 한 달 내내 푹 고와가지고 먹으면 그 삼계탕처럼 이렇게.. 이렇게 주저 이렇게 되잖아요? 녹거든요? 삼계탕같이.. 진짜 곰이에요? 네! 곰! 국국곰! 오 근데 진짜.. 저번에 봤을 때 약간 키.. 잠깐만.. 안경 작으세요? 네? 안경 작으세요? 예예예.. 하트했어요.. 안경이 여기 파고쳐있는데요? 안경이 좀 작으신가 봐요? 네.. 어딜 가! 진짜 신나간 것들이예요? 스킬을 맞고있라잇! 진신나간 것들이예요? 아휴.. 정확한 말씀은 아니시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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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근데 오늘 10만원만 들고 왔다 하더라고? 네.. 카드 있겠지.. 카드에 10만원 있어! 신용카드 없어? 어! 빌려줄게! 어.. 아니.. 러러님.. 오늘은 이거 먹고 커피가 아니라 간단한 뮤직룸! 아 뮤직룸 아주 좋아.. 볼링 아니에요 원래 볼링? 아니 그러니까 볼링 하려고 했는데 또 볼링 또 볼링 요즘 볼링 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볼링 또 볼링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간단할게요! 이거? 완전 배고파 모기가 있네.. 모기가 왜 거기만 갈까? 거의.. 저희들이 못 다니세요..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.. 야 말해 이제 냄새나는 거 말해줘! 그게 아니라 부촌까지 오느라 나 진짜 씻을 시간도 없고 바로 왔어 옷 갈아입고 아까 전에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오잖아 근데 오징어 냄새가 나는 거야! 그래서.. 저 앞에 나는 거 아니에요! 죄송한데.. 아니 오지마.. 응? 너 혹시 배영아 봤어? 킹 생충 닷 생충 닷킹 갓 제너럴 생충이? 진짜 이거 2차 찍힌은 최고의 영화! 무서운 영화 아니죠? 무서운 영화 아니야! 아.. 몰라가지고 영화.. 진짜 진짜 레전드 한국 영화처럼.. 아직 안 봤지?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같이 보고 와! 최고의 영화.. 난 두 번 보고 싶었어 솔직히.. 이미 두 번 봤을걸? 아.. 바로 웃었네.. 아.. 아.. 나 미션을 잊고 있었네.. 아.. 제대로.. 집중해야겠다.. 미션.. 미션 하세요! 네.. 집중해야겠다.. 어떤 미션인데요? 해로로 꼬시기.. 아.. 진짜요? 어.. 로러님 그래서.. 진짜.. 저는 또 이것만 로러님 허락해주면 로러님 꼬실 수 있어요! 감사합니다! 킹 생충 같이 보자.. 진짜.. 대화 진짜 미친 듯이 나와서.. 이거는 진짜.. 아.. 어떻게 안 되겠죠? 네.. 아.. 아니.. 아니 근데.. 왜.. 당일에.. 9시가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. 아 진짜? 9시 전에 하려고 한 거 아니였어? 한.. 9시쯤? 이거.. 여기.. 이거 공탕.. 뭐예요? 소.. 소예요? 이 집은 돼지고기는 없어요 아.. 네.. 감사합니다.. 곰도 없죠.. 그냥.. 곰 모르겠네.. 어.. 먹어요 먹어.. 어.. 엄청 맛있어.. 어때요 곰고기 복실님.. 아닌 거 알았거든요.. 하긴 물어보셨네.. 진짜.. 이모한테 물어봤어.. 뭐래요.. 이모.. 이모가 곰은 어때.. 나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? 나 국곰 수입에 온다 했거든.. 뭐래.. 그거.. 아 그건 안 믿었으면.. 아 맞아요.. 진짜 처음 먹어봐가지고.. 소액 맛있어요? 응.. 먹어봐.. 아 감사합니다.. 고기와.. 이게 조합이.. 고용된 젓가락이 안 돼.. 아 잘 먹었습니다.. 호디미도 챙겨주세요.. 비쿠랑 가시죠? 이거.. 와사비랑 해갖고 찍어 먹으라던데요? 섞어서? 뭐 알아서 먹어요.. 아니.. 아니 챙겨줘도 진짜.. 아니 알아서 먹어.. 아 이건 우리 호디미.. 아이 감사합니다.. 아니 먹어야지 마.. 맛있어요? 아 와사비나 드세요.. 아.. 도망가 그 우리.. 우리끼리 얘기한거.. 많이 물어봐.. 언니 비키니 입고 빠지가시네요.. 아 좀 돌려서 말해.. 그렇게 말하는거.. 어떻게 먹으면.. 이렇게만.. 왜 그러세요.. 어.. 미안.. 왜 그러세요.. 어.. 싫네.. 우리가 실제로 도전한다고 했잖아.. 저 공개골란트에요.. 아.. 나한테 또.. 아.. 그러면.. 좀 풀빌라 안돼.. 풀빌라가.. 아.. 풀빌라가서 비키니 입자.. 뭘 비키니 입자.. 퇴고라니까.. 알겠죠.. 모르니.. 굳이 저랑 안봐도 되니까..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약속해.. 진짜 고기로.. 안그러면 계속 간다.. 난 안돌려.. 약속해요.. 아.. 어.. 아.. 저기 뭐야.. 내가 밥에다가.. 밥 먹고 있는데.. 아니.. 방금 존나 못생겼어.. 이거 케이크 떠안해드려주세요.. 방금 봤어? 안죽어.. 이거 케이크 와콜 올려주세요.. 와콜 딱 떼주세요.. 죄송 죄송 죄송.. 모두가 마치고 있는다고 하셨습니다.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 나는 괜찮아 마지막에도 나를 바라봐줘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을 그릴 수 있게 속기 작은 손등까지 아아아아아아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